하...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오늘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여 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의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병가 영쌤입니다. 영쌤은요. 캐나다에 있을 때 세계적인 의류 브랜드인 자라에서 오퍼레이션 매니저를 맡았고 멕시칸 레스토랑인 치폴레에서 스태프로서 하루에 700, 800명 정도 되는 고객을 받았어요. 제가 영어를 얼마나 많이 썼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외국인들이 정말 많이 쓰는 아니 이걸 또 써? 싶은 표현들을 되게 많이 알고 있고 그걸 제가 수업 때 경험을 살려서 잘 알려줘요. 학생들이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정말 많이 쓰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유용하거든요. 오늘 여기 있는 이 표현들은 사실 제 수업을 들어야만 제가 알려주는 표현들인데 학생들이 이거 영상으로 꼭 좀 만들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많이 해서 오늘 드디어 풀기로 했습니다. 하... 나 망하는 거 아니야? 아 몰라. 오늘 이걸 보시는 여러분들은 정말 행운하여 원어민이 밥 먹듯이 혹은 밥 먹는 것보다 더 많이 쓰는 30개의 표현의 뉘앙스와 쓰임새 다 알려드릴게요. 이거를 끝까지 보시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바로 쓰실 수 있을 겁니다. 진짜 액기스만 뽑았고 영쌤의 생동감 넘치는 경험과 함께 말씀을 드릴 거라서 기억에도 굉장히 잘 남을 거예요. 아 그리고 30번은 다른 데서는 알려주지 않는 표현일 거예요. 제가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표현인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꼭 드리고 싶은 말이기도 해서 30번은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1번부터 29번은 안 보시더라도 30번은 꼭 보시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1번부터 29번은 스킵하진 않겠지? 자 그러면 시간이 없으니까 빨리 가볼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는 다 눌렀죠? 1번. Literally. Literally 이 표현은요. Literally 많이 쓰여요. 말 그대로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강조를 할 때 very나 really 이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근데 원어민들은 literally를 이용해서 강조를 많이 해요.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어요. Yesterday I watched a movie and literally it was the best movie ever. 말 그대로 진짜로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고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Young쌤 is literally a good teacher. 해가지고 영쌤은 정말 좋은 선생님이야. 라고 얘기할 수도 있다라는 거. really 대신에 literally를 써본다는 생각으로 여러분들이 연습을 많이 하시면은 도움이 될 겁니다. literally 많이 쓰여요. 2번. pretty. pretty 앞에 so가 온다. 그러면 예쁜이에요. you are so pretty. 근데 앞에 so가 없다. 그러면 꽤 매우에요. you are pretty nice. 굉장히 쉽죠. 제가 느꼈을 때는 pretty 이 단어가 예쁨보다는 꽤로 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사실 이건 영쌤이 가장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영쌤은 이렇게 연습을 많이 했어요. you are pretty nice. and you are so pretty. very 대신에 써줄 수 있고 꽤라고 강조할 수 있다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wow that's pretty nice. wow that's pretty nice. 3번.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얘는 그...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이죠. hello랑 함께 붙어가지고 안부를 물어보는 표현이고 how are you doing? how are you? 두 개는 차이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편하신 걸로 쓰시면 돼요. hello how are you? 하고 대답도 안 듣고 그냥 가버려. hello랑 함께 따라오는 애라고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hello how are you? hello how are you doing? 되게 쉬운 표현이고 여러분들이 꼭 입에 붙이셔야 하는 표현이에요. 4번. I got paid. 우리 월급 받았다 할 때 영어 몰라가지고 yeah만 할 수는 없잖아요. 이때 I got paid. 하면은 월급 받았다라 표현할 수가 있겠죠. 저는 캐나다에 있을 때 2주급을 받았거든요. 2주마다 받았는데 이 I got paid는 뭐 1급일 수도 있고 주급일 수도 있고 월급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제 카드로 돈이 들어오면 I got paid. 라고 외칠 수 있겠죠. 예이 I got paid. 5번. Keep the change. 외국에는 팀문화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캐나다도 팀문화가 있었는데 뭔가 현금을 주고 짜잘하게 잔돈이 나올 때 잔돈을 거슬러 주기도 전에 Keep the change. 이렇게 얘기하면은 잔돈은 괜찮아요. 그거 그대로 팁으로 가져가시면 돼요.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Keep the change. 이렇게 많이 쓰고 저는 많이 안 썼던 것 같기도 하고 가난했던 외국인 노동자의 삶이었기 때문에 어쨌든 Keep the change. 이렇게 얘기하면은 Change를 Keep해요가 아니라 그냥 잔돈은 괜찮아요. 잔돈은 됐습니다. 팁으로 할게요. 정도가 될 수 있어요. 아주 쿨하고 멋있게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Keep the change. 6번. Can I have? 이건 여러분들이 주문할 때 쓰면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영어 배우고 스타벅스 같은 데 처음 가서 주문할 때 그 쾌감이 장난 아니거든요. 그때 이렇게 주문을 해보세요. Can I have an iced americano? 이런 식으로 뭔가 주문할 때 쓸 수 있고요. 이때 Can 대신에 Could를 쓰면은 좀 더 정중해지고요. 이렇게도 주문할 수 있어요. I will have 혹은 I'd like. 뭐 다양한 주문 방법이 있는데 영쌤이 가장 많이 썼던 표현은 Can I have? 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스타벅스가 가가지고 한 번씩 써보세요. Can I have an iced americano? 7번. Let me know. 이건 매니저들이 저한테 너무 많이 썼어요. Let me know는 다른 말로 말해줘예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이때 사실 Tell me 써요. 그러니까 Let me know는 직역하면 알려줘 이건데 알려줄 때 말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말해줘.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해석을 가져가셔도 괜찮아요. 그게 좀 더 잘 쓰여요. 이렇게 쓰죠. 제가 한참 일하고 있어. 그러면 이렇게 딱 지나가더니 이렇게 말해요. When you're done, please let me know. 일 끝나면 말해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Let me know, please 하면 내게 말해줘. 내게 알려줘 하고 쓸 수가 있어요. 이거 진짜 많이 쓰여요. When you're done, please let me know. Just let me know when you're done. Just let me know when you're done. 8번. 자, 7번이 Let me know. 말해줘였어요. 그럼 8번은 Let you know. 말해줄게가 됩니다. 약간 그때 이제 매니저가 저한테 When you're done, please let me know. 하면 저는 이렇게 말을 해야 돼요. 그래서 I will let you know when I'm done. 내가 끝나면 말해줄게. 맨날 일만 가면 찾아와가지고 Let me know, let me know. 나는 Let you know, let you know. 이랬던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을 작업하고 있을 때 내가 끝나면 말해줄게. 하고 싶다. I will let you know when I'm done. 이런 식으로 표현해 보시면 됩니다. 9번 What was that? What was that? 이건 제가 들으면 되게 슬퍼했던 표현이에요. What was that? 그게 뭐라고? 라고 해서 상대방이 말한 걸 정확히 못 알아들었을 때 혹은 그거에 대해서 다시 말해달라고 하고 싶을 때 What was that?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What was that? 그래서 What was that? 이렇게 쓰면 저는 상처받았어요. What was that? 그게 뭐라고 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10번 Are you hearing me? 이거는 제가 홈스테이 할 때 그 홈맘이랑 그 홈맘의 딸이랑 맨날 싸웠어요. 마주치기만 하면 싸워. 근데 맨날 싸울 때 딸이 한참 블라블라블라 하다가 Mom, are you hearing me? 이러는 거예요. 즉, 내 말 듣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막 홈맘은 막 I'm hearing you 막 싸우고 저는 그 와중에 옆에서 Are you hearing me? 하면 내 말 듣고 있니? 하면서 공부하고 제 말 듣고 제 말 들려요? 약간 제 말 들려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들이 해석할 수 있겠죠. Are you hearing me? 11번 Where were we? Where were we? 이 표현은요. 우리가 대화를 나누다가 끊겼잖아요. 그리고 대화로 다시 돌아가고 싶을 때 우리가 어디까지 얘기했더라? 이런 식의 느낌이에요. 그래서 Where were we? 하면서 다시 대화를 이끌어 나가고 싶을 때 되게 많이 썼던 표현입니다. So where were we? 아, 근데 우리 몇 번까지 했더라? Where were we? Where were we? Where were we? 12번 May or may not 이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런 식의 느낌입니다. 막 옆에 친구가 내가 걔한테 고백을 했는데 내 고백을 받아줄까? 그럼 제가 May or may not 그럴 수도 있지. 그럴지도 모르지.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약간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She will come tonight. 그녀가 오늘 밤에 오니? May or may not 글쎄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쓸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영쌤은 더 잘 되겠죠? May or may not 13번 Good for you 이것도 제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표현인데 제가 캐나다에서 직업을 구했다고 하니까 그때 홈스테이 있던 친구들이 와우 영 Good for you 이런 식으로 되게 많이 얘기를 해줬어요. 잘 됐다. 정말 축하해. 이렇게 얘기해줄 때 쓸 수가 있습니다. 좋은 일이 생긴 친구들 혹은 뭔가 문제가 잘 해결된 친구들에게 Good for you 이런 식으로 표현해주세요. 되게 좋은 응원의 표현이에요. 영어 면접에 합격했다고 Good for you 14번 Looks good on you 이거는 캐나다에서 배운 칭찬법인데 원어민들은 칭찬을 할 때 외모를 그냥 직접적으로 칭찬을 하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칭찬을 많이 했어요. The jacket looks good on you 이렇게 표현하면 그래도 되게 재킷 잘 어울린다 자켓 잘 어울린다 이렇게 표현해주는 거예요. 제가 머리 스타일 바꿔가면 Your hair looks good on you 하면은 머리가 너한테 되게 잘 어울린다 이렇게 칭찬을 많이 해줬거든요. 주변 친구들이 뭔가 새로운 걸 샀어 새로운 신발을 샀어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걸로 한번 칭찬을 해주세요. The shoes look good on you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 The watch looks good on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 너한테 잘 어울린다 표현하고 싶을 때 Looks good on you 표현할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주세요. 주변 친구들을 이 표현을 이용해서 칭찬을 한 번씩만 해주세요. 15번 굉장히 정중해지는 표현 Do you mind? 입니다. 이거는 뭔가 부탁할 때 여러분들이 덧붙여서 쓸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 Do you mind if I ask you a favor? 내가 너에게 뭔가 부탁하면 해도 괜찮을까? 이건데 정중해지고요. 혹은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Can I ask a favor? 물어보고 Do you mind? 하고 뒤에 덧붙여요. Do you mind? Do you mind? 직역하면 신경이 쓰일까? 이런 건데 뭐 굳이 해석할 필요는 없고 그냥 여러분들이 이걸 덧붙이면 말이 정중해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여러분들 제 거 구독하실 거죠? Do you mind? 16번 Like Like 정말 많이 쓰죠. 여러분들이 원어민들이랑 대화하다 보면 Like를 많이 들을 수 있을 텐데 이거 묘사예요. 묘사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It was like He was like I was like He 대신에 She가 오기도 해요. 뭐냐면은 난 이랬고 걔는 그랬고 어젠 이랬어 이랬어 를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 제가 친구한테 데이트를 했다고 해가지고 어땠냐고 물어봤어요. 그 친구가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It was like hell He was like a weirdo I was like What are you talking about?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묘사를 할 수 있어요. 막 지옥 같았고 걔 되게 이상했고 나는 도대체 니가 뭔 말하는 거야? 이런 식의 느낌이었다라고 쓸 수 있는 거 정말 일상 대화에서 원 없이 literally 많이 쓰입니다. 17번 I'm serious 이런 뜻이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돼요. 나 구라 아니야 해가지고 I'm serious 진짜라니까 이렇게 말하고 싶을 때 쓸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 걔들끼리 막 수다 떨 때 저스틴 비버가 남자친구 여자친구가 생겼대. 남자친구? 그러면 옆에 Oh shut up 아유 장난치지마 얘기해요. 그러면 옆에 친구가 I'm serious 아 진짜라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진짜라니까 I'm serious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영쌤 수업 is the best I'm serious 뻔뻔 18번 It is She is He is 이건 뭐냐면 호응이에요. 호응 상대방이 하는 말에 이렇게 써주면 호응이 돼요. 예를 들면 This is wonderful 이거 진짜 멋지다라고 얘기해요. 그때 옆에서 제가 It is 라고 말하면 어 맞아 진짜 멋져 라고 호응이 돼요. 혹은 Wow She is so smart 라고 얘기해요. 그때 제가 옆에서 Yeah She is 하면은 맞아 그녀는 똑똑해 가 되고요. 혹은 It is too expensive It is 이거 너무 비싸 맞아 가 돼요. 여러분들이 호응할 때 이렇게 쓸 수 있고 굉장히 쉽죠. 저는 그래서 이걸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애들이 호응해 주니까 절 좋아하더라고요. 정말 쉽게 상대방이 하는 말에 동감해 줄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It is She is He is 잘 써보시기 바래요. 19번 I'm down 이거는 모르는 사람이 많은데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오늘 맥주 먹을 사람 I'm down 하면은 너 기분 우울해 일 수도 있지만 I'm down 하면은 나 참석 이렇게 여러분들이 얘기할 수 있어요. 방금 전에 손 이렇게 했던 거 있잖아요. 나 거기 갈래 라고 얘기할 때 I'm down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Who wants to drink beer tonight? I'm down 저는 갈래요 라고 할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뭔가 파티에 가거나 혹은 애들이 펍에 가자고 할 때 I'm down 이런 식으로 나 갈게 라고 한번 얘기를 해보세요. 20번 You're so mean 하루는 제가 개의 친구한테 너 되게 감성적이다 라고 얘기를 해줘야 됐는데 제가 Emotional 이런 단어 대신에 Sensitive 이 단어를 쓴 거예요. 실수로 몰라가지고 제가 그래서 You're sensitive 라고 하니까 그 친구가 Young You're so mean 이라고 얘기하고 저랑 2주간 대화 안 했습니다. You're so mean 이 표현은 너 되게 못됐다 에요. 그래가지고 이것도 제 동료들이 정말 서로가 서로에게 많이 쓰더라고요. You're so mean She's so mean He's so mean 해가지고 못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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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여러분들이 쓸 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외국인 친구가 막 농담 쳐 그럴 때 You're so mean 하면서 한번씩 써보세요. 21번 What does it mean? 이거는 두 가지 상황에서 쓸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시비를 누가 걸었을 때 예를 들어 누가 You're terrible 이렇게 얘기해 그럼 제가 What does it mean? What does that mean? 하면은 너 지금 그게 그 말의 저의가 뭐야? 너 그 말 왜 한 거야? 하고 약간 서로 싸울 때도 쓸 수 있고요. 저는 이것보다는 이렇게 많이 썼어요. What does the word mean? 그 친구들이 쓰는 영어 단어 제가 다 알지 못하잖아요. 그때 그 단어의 뜻을 물어볼 때 저는 많이 썼습니다. 하루는 제 친구가 저한테 Young Ooh Fancy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날 좀 약간 멋있게 차려입었거든요. 근데 제가 Fancy라는 단어 뜻을 몰랐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렇게 물어봤죠. What does the word Fancy mean? 하니까 뭐 알려주더라고요. 굉장히 고급스럽고 화려하고 이럴 때 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모르는 단어 많잖아요. 그럼 친구들한테 What does the word mean? 하면서 물어보시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예요. What does the word eligible mean? What does the word eligible mean? 22번 굉장히 쉬운 편 Have fun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작별 인사할 때 많이 쓰여요. 작별 인사할 때 이 친구가 뭐 하러 가는 줄 알아. 이 친구가 나랑 헤어지고 영화 보러 간대. 그러면 영화 재밌게 봐. 이 느낌으로 Have fun 이렇게 쓰면 되고요. 파티를 간대. 그럼 Have fun 파티 잘 가. 이런 느낌으로 써주면 돼요. 여러분들이 작별 인사할 때 써주면 되는 아주 쉬운 표현입니다. Have fun 아 영쌤 유튜브로 공부하러 간다고? Have fun 23번 Take care 이거 앞에 Have fun이랑 마찬가지로 작별 인사인데 Have fun은 뒤에 뭔가 상황이 있는 걸 알 때 많이 쓰고 Take care은 그냥 많이 쓰여요. 그냥 작별 인사할 때 Take care 하면 약간 이거 몸 조심해 이 정도의 느낌이에요. Take care Bye bye 이런 식으로 쓸 수 있겠죠. 이것도 정말 원업 정말 어마어마하게 많이 쓰입니다. 벌써 간다고? Take care Bye bye Take care Take care 24번 제가 하는 영상 중에 가장 긴 문장일 텐데요. What am I supposed to do next? 이거는 매니저한테 제가 많이 썼어요. 제가 다음에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What am I supposed to do next? 그러면 이제 매니저가 저한테 할 일을 알려주곤 했어요. 이거는 많이 쓰면 쓸수록 매니저가 여러분들을 좋아하게 될 거예요. 왜냐? 되게 열심히 하려는 모습을 보이니까 Be supposed to는 제가 영상으로 만들어준 게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은 아 이게 왜 이런 뜻이 나오는구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하고 있다 매니저에게 한 번씩만 써보세요. What am I supposed to do next? 25번 이건 어떻게 보면 가장 재밌는 표현일 텐데 일단 알려드릴게요. Savage Savage는 원래 뜻은 야만인 흉폭한 잔인한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근데 이거를 Savage 손이 중요해요. Savage 이렇게 하면 썰렸다 썬다 쩐다 이런 느낌이요. 개쩐다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뭔가 알려주는 게 약간 죄책감 들기도 해. 이거 여러분들이 잘 쓰지는 마세요. 아마 외국 애들은 많이 쓸 텐데 여러분들이 너무 쓰진 마시고 약간 슬랭이에요. 슬랭 해서 정말 멋진 걸 봤을 때 Savage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이거 쓰고 나서 제가 알려줬다곤 하지 마세요. 26번 I'm straight as an arrow 영쌤은요. 게이들한테 인기가 진짜 많았습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어. 나 이성애자인데 이성들은 날 안 좋아하고 게이들은 날 Anyway 그래서 I'm straight as an arrow 이 표현은 나 이성애자예요 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I'm straight 까지만 써도 되고 as an arrow 라고 쓰면 약간 강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게이 친구가 약간 이러면서 다가올 때 제가 I'm sorry I'm straight as an arrow 라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잘 써주시길 바래요. 이거 잘 못 쓰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 27번 일할 때 이 표현은 꼭 기억해야 돼요. 즉 잠깐 내 일 좀 맡아줄 수 있어? 이거 언제 쓸까요? 화장실 갈 때 쓰시면 돼요. 화장실 갈 때 매니저 I wanna go to a washroom 하면은 애기예요. 애기 그냥 Can you cover for me? 이렇게만 표현하면 잠깐 일 좀 봐줄래? 나 뭔가 할 게 있어서 보통 그게 화장실이거나 뭔가 급하게 해야 할 일이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잠깐 나 이거 일 좀 맡아줘 라고 하고 싶을 때 Can you cover for me?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꼭 기억해 주시고 일터에서 많이 써주고 화장실 갈 때는 뭐다? Can you cover for me? Can you cover for me? Can you cover for me? 28번 Can you pick me up? Can you pick me up? 해서 차로 데리러 와줄 수 있어 이런 표현이고 뭐 캐나다는 땅덩이가 넓잖아요. 차가 있으면 여기저기 가기 편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차 있는 친구한테 Can you pick me up? 하면 데리러 와줄 수 있어? 라고 물어볼 수 있고 여러분이 차가 있다 그러면 I'll pick you up 내가 데리러 갈게 쓸 수도 있겠죠. 보통 픽업하면 차로 데리러 가는 게 맞아요. 여기 뒤에 Do you mind? 하고 덧붙이면 정중해질 것 같네요. 29번 I will go with that 이건 제가 자라에서 고객들이 뭔가 제품을 추천해달라고 할 때 제가 이렇게 추천을 해줘요. 이거 어때요? 그러면 그때 I like that I will go with that 하면 이걸로 할게요. 나는 이거를 가지고 계산대로 갈게요. 이기 때문에 I will go with that 하면 저는 그걸로 사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선 I will buy it 이렇게 쓰겠죠. 근데 그냥 I will go with that 하면 저는 그걸로 할게요. 할 수 있고 여러분들이 쇼핑할 때도 뭔가 마음에 드는 게 있으면 I like that I will go with that why it's good I will go with that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쉽지만 굉장히 자연스럽고 많이 쓰이는 표현입니다. 대망의 30번 The sky is the limit 이 표현은요 제가 처음 캐나다 생활을 했을 때 굉장히 힘들었어요. 영어가 안 되니까 영어 막 잘하려고 연습해도 잘 안 되니까 막 거기 그때 있었던 홈맘한테 되게 많이 하소연했어요. 영어 너무 어렵다 나 너무 힘들다 그러니까 그때 홈맘이 제 어깨 이렇게 툭툭 두들기면서 저한테 이렇게 해줬어요. Young The sky is the limit 하면서 하늘을 쳐다봤어요. 이거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들의 가능성 여러분들이 해낼 수 있는 일은 끝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가능성과 잠재력은 제한된 게 없어요. 무한해요. The sky is the limit 즉 여러분들은 원하는 거 다 이루어낼 수 있다라는 표현이에요.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시면요. 그래서 The sky is the limit 이렇게 쓰시면 잘할 수 있어 해낼 수 있어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꼭 이 말을 해주고 싶었어요. The sky is the limit 여러분들 잘할 수 있습니다. 영쌤이 응원해요. 오늘 이 30가지의 표현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연습을 하면 원어민들이 쓰는 것처럼 영어를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이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꼭 도움이 되길 바라고 영쌤은 다음에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꼭 기억하세요. The sky is the limit 영쌤은 다음 시간에 다시 올게요.